지난 7월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길고양이 죽는데 허락이 필요한가요? 라는 글이 올라오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착성자에 따르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길고양이가 있다며 글착성자가 나가는 시간마다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고 살갑게 애교 부리고 그래서 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얘가 차 밑에서 야옹거리는 걸 보고 데려오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글착성자는 용품 준비하고 고양이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 이동장을 놓았고 거리낌 없이 쏙 들어가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동물병원 가서 검진, 접종, 등록칩 신청, 중성화 날짜까지 잡고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은 하루 이틀 무관심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숨숨집이며 다 준비했는데 온날 밤에 바로 글착성자에게 와서 잠들고 너무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아파트에 전단지가 붙여져 있었고 글착성자가 데려간 고양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며 혹시 유기묘였나 싶어 바로 연락드리고 1층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애를 데려갔냐고 하길래 아 주인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자기가 돌보는 고양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착성자는 혹시 외출 고양이로 키우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했는데 그냥 길고양이 밥주는 캔맘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캔맘은 자기가 개 아플 때 약 타서 먹이고 지금 중성화 날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왜 고양이를 멋대로 훔쳐가냐고 흥분해서 말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고양이 다시 데려다 놓으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글착성자는 싫다. 훔치긴 뭘 훔치냐.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주장하냐. 라고 말하며 이제 장마랑 찜통 더위 반복일 텐데 집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 캔맘은 개는 야생성이 강해서 실내에 있음 난폭해지고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착성자는 그렇지 않다. 지금 저희 집에서 배 까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니 계속 자기 고양이다. 다시 돌려나라 이 소리만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글착성자는 좀 무서워 질 때쯤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까지 합세하며 학생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지라며 험한 길바닥 생활에 잘 돌봐 주신 분한테 당연히 데려간다고 말은 해야지라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글착성자는 전혀 몰랐다며 이제라도 배워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길에 다시 내놓으란 건 누굴 위한 거냐라고 말하였고 혹시 아주머니들이 집에 데려가실 거냐라고 말하자 캔맘들이 와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라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글착성자는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캔맘이 돌보는 고양이는 그 캔맘한테 입양심사를 봐야 된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 안 그럼 절도제로 고소당한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글착성자는 그래서 입양심사요? 그게 뭐냐 하자 캔맘들은 입양계약서 쓰고 가정방문 필요하고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 등을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에서 글착성자는 진짜 몰라서 여쭤본다며 요즘 길고양이 주울 때 밥 주던 캔맘 허락이 필요한가요? 입양심사를 제가 왜 그분에게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분들이 절 어떻게 믿고 고양이를 보내냐고 하자 캔맘들이 눈물을 보여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글착성자는 제가 모르는 사이 길고양이 주울 때 필요한 규칙? 같은 게 글이 바뀐 건가요? 라고 의견을 구했는데요. 이후 글착성자는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그 캔맘분은 제가 연락치하느라 남긴 제 전화번호로 칩사진과 애가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중이라고 말하며 솔직히 그분 직접 대면했을 때 든 생각은 엮이면 안되겠다 였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말이 안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니 무섭더라며 네티즌의 의견처럼 한마디 싸주고 싶기도 하지만 상대하기 무섭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안 마주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최대한 피해다니다. 마주치면 조언받은 내용을 얘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너무법 조항을 세세히 말하길래 이게 뭐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 의견을 구했다고 했는데요. 이어 주작소리가 나올 만큼 저분들이 말도 안 되는 피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그 아이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주민이 고향이 싫다고 민원을 넣거나 사람들에게 잘못 걸리면 핵꽂이 당하거나 포획틀에 잡혀 보호단체나 구청 등에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은 입양자가 나타나서 데려가면 좋은 게 아닌지 이 캣맘들은 무슨 종교단체라도 다니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